청띵댕댕라 윤디 남순아 뉴 위디오 마이 브라짱 원니카 가미니모 좋아 가미니모 좋아 시우 변시우 가미니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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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림이 마미니 Beth 가미니 Barbara 가다 껄에 고 apologies 가미니모 해야지 가미니모 Surprise 가미니모etic 가미니모 보다 가미니모 핫 가미니모 좋아 가미니모 좋아 가미니모 envirial 귀여워 감히 뭐 하고 있어 더 애기가 된 거 같지? 휴지 응 내 생각보다 많이 컸는데 토희님 감사합니다 귀여워 밥 먹었어? 방금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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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유야 이모 안 보인데도 먹었어? 내가? 나 먹었어 벌레 있어 벌레? 아니 파리 엄청 많아 파리가 너무 괴롭혀 나를 보리님 감사해요 그런 거 있나? 약간 파리 쫓는 약? 없어 없어? 이거 밖에 없어 내가 갈 때 하나 챙겨갈게 빨리 와 곧 오네? 곧 가지 귀여워 준우야 시제이항 준우야 시우양 준우 지금 뚫어져라 까민이 보면서 가자 사랑해 이모가 사랑한대 사랑해 사랑해 영어로 어떻게 말해? I love you I love you too 변시우 전진우 가민 왠 3베이비 2콘 가민 you try 3베이비? you want? if 가민 have baby 찡찡 능러이 킬로그램 maybe I think 가민이 너무 멀고 그녀가 너무 멀쩡한 것 같아 엄마 이거 우리 꾀찡 주적에다가 우리 꾀찡에다가 먹었어 귀여워 귀여워 베이비 I won 가민 your baby I won 내가 우리 찡찡 내가 키워줄게 찬약? 찬약? 루 찬약? 루 가민 베이비 찬약? 루 아.. 노스와이.. 나.. 왜 노스와이 엄청 예쁠 것 같은데? 막.. 막.. 이쁠 것 같지는 않고 엄청 귀여울 것 같아 이쁘게 생겼다 라기보다는 뭔가 귀엽게 생겼을 것 같아 준아 그만해 여깄어 가줄래? 엄마 이모랑 있고 싶은데? 가줄래? 가줄래? 남편 어딨어? 남편 축구하러 갔어 축구? 축구하러 갔어요 아니야 우리 아빠 회사 갔어 회사 갔어? 회사 갔어 아이들은 회사 간 걸로 알죠 아.. 그랬구나 더 짜이 더 짜이? 아빠 일 갔어 시우야 아빠 일 간 거야 그것도 일이지 10성베이비 그럼 가민찡찡 다임 레츠고가민 유캔 웬 근데 다섯명까진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힘들대 나는 한 명도 힘들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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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 대단해 아니야 근데 보고있어 캣찡 엄마는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는 대단하다 아 이거 장난감 자랑하려 엄마는 대단하다 매 나 등라 내가 나 등라 내 나 등라 매 나 등라 매 나 등라 잘 못…? 문아 하임 여러분 많이 사랑해 나는 언제 엄마 되냐 엄마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나도 생각했어요 엄마가 쨍쨍 대단해 대단해 엄청 대단해 아니 가면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젤리를? 젤리가 진짜 맛있어 무슨 젤리야? 하리보 아닌 것 같아 하리보야 하리본데 하리보는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긴 젤리야 이렇게 생긴 젤리 뭐 먹어요? 이모 피치젤리 먹고 있어 피치젤리 복숭아인가? 응 나도 이모 아우 먹었다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모 뭐야? 시우야? 시우야 이모가 이거 뭐니? 알려줘 메카니멀 아기는 어딨어?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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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잠들었어 그래 모두가 깨어있으면 힘들겠다 시우야 그거 뭐야? 아칸 감히 뭔가 주변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 뭐가 자꾸 날아다녀 미치겠어 이거 검색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조심조심 여기 파리가 많아 네? 유하 베이비 해피버스페이 아 오늘 도리야 시아가 시아가? 응 돌잔치 했어? 돌잔치 안하고 그냥 집에서 아까 방송 켜가지고 시아 축하 같이 노래 불렀어 음 그랬구나 그럼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맞아 맞아 근데 너 그냥 뭔가 동영상 남으니까 나중에 시아가 컸을 때 보여주면 또 특별할 것 같대 이 많은 사람들이랑 너의 생일을 축하해줬어 이거 하면은 응 어구 귀여워 이거 사왔다 이거 사주라고? 지금 이모한테 그거 사달라는 거야? 비켜줄래요 준호야? 너 이거 못 만지잖아? 비켜줄래? 유하 베이비 라스트 베이비 시아 시아 투데이 투데이 버스데이 예이 으악 벌써 환사됐어? 응 진짜 빠르지 6월 생이구나 6월 21일 그쵸 그래서 뭐지? 선정이한테 전화해줘 이제 다 가져가 선정이는 기분이 어떨까? 극성엄마래 자기 응? 자기 극성엄마래 극성엄마라고? 그리고 먹덧이래 에? 먹덧이래 안 먹으면 되고 울렁거리는 계속 먹고 싶나보다 땡큐 에비원 땡큐 코쿵캄 루피 이모 우유 있어 우유 알겠어 루피 이모 여깄어 루피 이모 우유야? 우와 컵 되게 이쁘다 맛있어? 맛있니? 아유 초콜라 초콜라 동그란 구멍 나있어 이모도 줘 응 이모 이모 줄까? 이렇게 줘야 보이지 이모가? panda 누워 orbitals 가민 가민 해냠 가민 가민 그린 나를 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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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? 찡찡, husband care is very difficult. Too bit difficult. 더 손이 진짜 많이 가. 남편이 더. 아휴 그치. 그럴 것 같애. 찡찡찡찡, very strong. 엄마는 대단하다. 유투 유투. 엄마가 아니어도 가민이도 대단해. 쑥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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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많이 길었던데? 머리가 또 많이 길었던데? 나? 응. 나 지금 노력 중이야. 롱 헤어 하려고. 롱 헤어? 네, 가민이 롱 헤어 하려고. 진짜. 쑥쑥. 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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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롱 헤어. 쑥쑥. 쑥쑥. 롱 헤어 하려면. 내년엔 롱 헤어 되겠다. 내년에. 왠지 내년에 한 이정도 되겠고. 롱 헤어. 쑥쑥. 한 달에 80cm 정도 긴데. 옛날에 진짜 길었었는데 머리. 응. 알아요. 너무 길었고. 넌 너무 길었고. 넌 너무 길었고. 가민이. 쇼트 헤어. 엔길롱 헤어. 쑥쑥. 엄마 한 마마. 찡쑥. 아니. 고쿵 카드쿵. 딱 한 마마. 안되는데. 한 마마. 안 돼. 귀여워. 아. 아. 흐. 흐. 못됐어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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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망이네. 집도 치우고. 애기도 봐야되고. 하하. 이거. 이제 막 방송하고 방송 끝나면. 집 치우고. 정리하고. 다리. 어렵지. 어렵지. 아.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. 갱하. 넌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? 어. 나는 보통 5시 반에서 6시쯤 일어나. 와. 어. 한 2시에서 3시쯤 자고. 와. 근데 시야가 일찍돼서 그때 안 일어날 수가 없어. 시야가 엄청 소리질러. 부단하다 진짜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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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. 이. 하하. 하하. 흥. 이. 야그랭놈 아 근데 넓은 편 아닌데 이게 방송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감히 넓은 편은 아닌데 그냥 적다 아 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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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막 엄청 넓거나 그런건 아닌데 방송 더 유독 넓어 보이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아 이게 영상에서 내 이마보다 한 1.5개 넓어 보이는 것 같아 내 이마 원래 7점은 한 2만원인데 손가락 원래 한 3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로 보면 넓넓 넓어져봐 넓어져 보여 파킹 아니야 쪼끔 파킹 아니에요 와이 나란 나란 오 막 뭐에 쏘여 우유져요? 우유져 없는데요? 없네? 와이드 이즈 럭키? 와이드? 와이드가 뭐지? 이제 평근로 가볼게 와이드가 뭐지? 아 캠 다미 몇 시까지 방송해? 나 방송 켠지 얼마 안 됐어 방송 켜고 너랑 지금 처음 PK하는 거야 나 진짜? 응 응 좋아 좋아 엄마 우리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? 여기 있는데? 없어 아 우리 없어 아 다미 혹시 PK 한 번만 하고 나 꺼도 괜찮아? 응 응 누굴 초대할까? 나 친구 없다 요즘 랜덤 오는 거 마다 사람들이 다 거절해가지고 그래? 응 나도 내가 잘 안 걸어서 아니 잘이 아니라 내가 거의 안 걸어서 다미 뭐 이렇게 오지 않아? 다녀 볼게 한 번 잠깐만 내가 한 번 인바이트 해볼게 될진 모르겠지만 네 내일은 뭐해? 이번 주말에는? 아무것도 안 해 안 받는다 좋다 좋다 근데 나 진짜 나도 할 사람 없는데 내가 나도 내가 안 해 우리 애들 집에서 할 사람이 없어 아니면 너 아직 안 끄면 나 나가서 있다가 초대가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 내가 안 받긴 하는데 응 들어오면은 내가 너 초대해볼게 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알겠어 응 응 나 그거 끈다고? 응 나 그거 끌거야 왜냐면 애들 재워야 되는데 매일 시간이 지났거든 시야 이거 축하하느라고 응응응 그래서 알겠어 어 가미니 뭐 있다 이랬더니 시유가 이모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응 시유 어딨어? 시유야 이모한테 인사할까? 시유야 뭐 있어? 다 다 아니 잠깐만 우유를 바닥에 쏟으면 바닥에서 냄새나 역시 제발 말썽을 또 피웠구만 시유야 진우야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지? 이모 다음에 가서 이모 말 이모 말 이모 말 이모 말만 듣는다고? 아니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지? 엄마 말 들어줘 아니야 아니야? 이모 말만 들을 거야? 응 엄마 말 아니야 안 들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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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말 안 들으면 다음에 가서 시유 맛있는 거 안 사줄 거야 응? 시유 안 만날 거래 시유 시유 엄마한테 잘하면은 이모가 시유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준대 준우 어 준우는? 준우? 응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 알겠지? 준우야 그럼 엄마말 잘 들어야 되는데 들어줄 거야? 응 이모야 우리 아이들 자본주의인데 시루야 이모 갈 때까지 엄마 그 잘 그거 엄마 잘 챙기고 시유가 알겠지? 이모 이제 가야 돼 이모랑 인사 잘해 이쁘게 인사해 이모랑 인사 asial 안녕 안녕 I love you 변시 been you 사랑해 준우 사랑해 인사 또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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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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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